자 신제품을 런칭하다 보면은 이 제품 사진을 잘 찍고 이걸 또 예쁘게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리스팅할 때 또 깔끔하게 흰 배경에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을 리스팅을 할 때 제품을 올릴 때 어떤 사진들이 필요한지 제가 생각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배경에 깔끔하게 찍는 거 연출해서 소품 배치해서 찍는 거 또 하나는 자연광에서 또는 간단한 조명으로 빛을 좀 활용해서 찍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간단한 팁과 노하우들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의 선택과 세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장비는 제가 첫번에 찍었던 엔트리 레벨 카메라 EOS M50 Mark II를 가지고 촬영을 할 거고요 스위블 액정 때문에 탑뷰라든지 로우 앵글이라든지 다양한 각도에서 구도를 확인해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EOS 유틸리티를 통해서 노트북과 연결을 해서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해 놓고 컴퓨터로 노출값이라든지 세팅값을 조정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일명 테더샷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촬영을 하고 바로 컴퓨터에 저장도 할 수 있고 컴퓨터와 카메라에 동시 저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엔트리 레벨 카메라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앵목을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지만 렌즈가 너무 광각이거나 왜곡되거나 이런 구부가 있어서 반듯하게 되어 있는 박스 형태의 제품을 미러리스 카메라로 선택해서 촬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워크플로우가 좋지 않나 이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이 이제 세워서 찍는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가로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삼각대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촬영할 수도 있고 가로도 촬영할 수 있는 이런 볼헤드가 있는 촬영 장비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각대를 추천을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장시간 들고 촬영을 하면 손이 아파서 삼각대를 쓰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도나 이런 게 일정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삼각대를 쓰면 좋지만 무엇보다도 삼각대를 쓰는 이유는 조명의 광량이 세지가 않으면 조리개를 많이 열어놔야 되고 열어놓다 보면 제품 전체가 포커스가 딱 들어맞는 그런 쨍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조리개를 줘야 하고 ISO를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셔터를 많이 개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셔터를 낮은 20분의 1초, 15분의 1초 또는 예를 들어서 1초까지로도 장노출을 해야 되는 그런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리개를 높게 써야 되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상대적으로 낮춰줘야 돼서 삼각대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품이 작다 보면 클로즈업 샷이 있기 때문에 망원 계열 그래서 번들렌즈로 찍으실 경우에는 최대한 망원으로 놓고 촬영을 해주시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도가 얕아지기 때문에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다 보면 셔터 스피드라든지 ISO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요 ISO는 최대한 낮게 800 이상 안 넘어가게 400 이하 되도록이면 100에서 놓고 촬영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삼각대에 놓고 촬영을 하시니까 셔터 스피드를 낮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낮게 촬영한다는 얘기는 셔터 스피드를 뭐 30분의 1초 또는 최장 30초까지 장로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추를 통해서 조리개를 조여 놓고 이 포커스에 맞게끔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세팅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매뉴얼 모드로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이유가 조명이 안 바뀔 거기 때문에 매뉴얼 모드이고요 ISO는 최대한 낮은 iOS 100에다가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포커스가 다 맞아야 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높여서 심도를 높게 찍을 예정이고요 그러면 노출이 안 맞잖아요 이럴 때 바로 이 셔터를 넓게 오랫동안 노출을 시켜가지고 노출을 맞춰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줄 건데 자 이게 장로추를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샤프하게 안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보면은 타이머 설정이 있습니다 타이머 설정을 이때 활용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연사, 빠른 연사, 그냥 연사 10초 주의 찍기, 그 다음에 2초 뒤에 찍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2초 뒤에 찍기를 눌러주시고 클릭을 하면 2초 뒤에 촬영이 돼요 그러면은 눌렀다고 해도 셔터 샥이 없어서 쨍하게 나오겠죠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촬영을 할 겁니다 셔터를 안 건드리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EOS 유틸리티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서 촬영을 바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촬영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겠죠 컴퓨터가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로 연결해서 원격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원하시는 밝기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흰색 웹사이트에 놓는 것이라면 흰색 배경으로 해놓으시고 비교해 가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적절한 노출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흰 배경, 화이트 배경으로 깔끔하게 찍는 일명 카달로그 샷이라고 하죠 그런 건 찍을 때 어떻게 찍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가장 저렴하게 찍을 수 있는 게 아트박스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화이트 종이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얘를 호리전처럼 뒤에 둥글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놓고 촬영을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배경이 좀 깨끗해야 되니까 배경, 화이트 도화지 잘 닦아주시고요 제품도 뽁뽁이라든지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 제품 질에 따라서 정전기가 일어나는 거는 아무리 먼지를 불러도 먼지가 있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계속 비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닦아주시고 그리고 반사가 잘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폼보드를 활용하셔야 돼요 선글라스처럼 반사가 잘 되는 글로시한 물체를 찍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활용하는 방법은 이런 폼보드 아트박스나 이런 데서 문구점에서 파는 이런 화이트 폼보드인데 제가 산 거는 블랙하고 화이트인데 블랙, 화이트는 반사판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서 쓰는 거고요 여기 구멍 뚫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반사가 나올 때 화이트에 렌즈만 넣고 촬영을 하면 반사가 거의 없고 화이트가 나오고 여기만 점처럼 나올 거예요 이거는 포토샵으로 얘만 보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반사되는 것을 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에 폼보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시면 화이트를 아예 다 쓸 수가 있어요 좀 더 고퀄로 가시려면 이런 종이를 좀 큰 걸 하셔가지고 원통형을 만드셔서 똑같이 구멍만 내서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활용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반사가 되더라도 화이트가 전체 다 반사가 될 거긴 한데 얘만이 검은색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점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최대한 보정을 할 소요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뒤에 비치는 카메라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화이트로 많이 커트가 되어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는 없었을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가 없었다 보니까 제 뒷모습에는 반사가 다 되는 거죠 45도샷, 탑뷰샷, 사이드샷, 정면샷 같은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 주시고요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비칠 경우에는 A4 용지라든지 폼보드를 세워 가지고 반사판을 만들어서 그림자를 좀 옅하게 만들어서 촬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명을 여러 개 써서 일일이 맞추는 것보다도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에 맞게끔 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출샷이 필요한데요 예쁘게 디자인된 샷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술팀에서 많이들 하는데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하실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찍고 싶었던 시험과 모방에서 찍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연출샷은 제품에 들어가 있던 소재나 원료 같은 걸 배치해서 찍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컬러가 메인이면 그 컬러에 매칭이 되는 컬러 색지라든지 컬러 아이템을 가지고 촬영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구성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메인은 제품이고 그 메인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또는 밸런스를 줄 수 있는 어떤 소품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연출샷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패턴샷이라고 하죠 패턴을 만든 후에 패턴에서 하나만 브레이킹을 해서 시선을 모아두게 만들어서 연출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연광 촬영을 하실 때 이 큰 창문을 옆에 두고 찍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태양빛이 들어오다가 여러 군데 빛이 반사가 되다가 이 창문 넓은 면적을 통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광원이 넓으면 넓을수록 빛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한 광원을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큰 창문이 큰 메인 광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반사판으로 그림자의 컬러를 죽여가면서 촬영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큰 광원이 없고 집에 흰색 벽만 있다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명들을 이 큰 벽에다가 반사를 시키면 여기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세게 지지만 얘가 딱 반사가 돼서 이렇게 오는 빛은 굉장히 부드러운 빛이에요 그래서 이 벽에서 큰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화이트 테이블을 넣고 촬영을 하시면 자연광에서 찍는 것처럼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 큰 소프트 박스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천장에 화이트가 반사를 때려서 소프트하게 내려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플래시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런 라이트가 없다 얘 보이시죠? 돌아가는 헤드를 사셔야겠죠? 그래서 얘를 빛을 빵 터트려서 이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역할을 그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명 같은 경우에는 역광 45도로 찍어주시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조명이고요 그리고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반사판으로 채워주시거나 라이팅을 좀 다르게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시면 또 그림자가 어느 정도의 다른 문양이나 라인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라이팅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조명들을 요즘 많이 파는데요 비싼 조명을 살 것이 아니라 10만원 이하의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조명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색 온도 조절이라든지 또는 RGB 컬러가 되는 그런 조명을 활용을 해주시면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에 컬러를 입힐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주시는 방법도 이렇게 한번 응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이거 예시는 특종이로 했지만 사진용품을 파는 가게들 그런 데를 가시다 보면 이렇게 사진용 판때기를 팝니다 자 블랙 앤 화이트가 있는데 한쪽은 글로시한 면 반짝이는 면 그래서 이렇게 빵 했을 때 반짝여서 반영 나오게 찍는 게 있고요 하나는 매트한 바닥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 찍으실 때는 기스 안 나게 조심하면서 찍어야 되고 이미 기스가 난 거라서 얘를 후보정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대충 느끼만 보시라고 반사를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만 제가 찍어볼게요 프로젝트마다 구매를 해서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스가 한 번 찍으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찍으면 어떤 식이냐면 액세서리 같은 거 만약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 놓으시고 이거 위에 약간 유리로 된 것도 있어요 유리로 된 거 하시면 기스 잘 안 나는 걸로 할 수 있는데 둘 셋 철컥 보시면 여기 밑에 반사가 져서 액세서리 찍을 때 좋고요 마찬가지로 매트한 바닥으로 갔을 경우에는 까맣게 날리기가 굉장히 좋죠 매트한 바닥으로 갔을 때는 반사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이거 하나에 2, 3만 원 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이 컬러에 맞춰서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이걸 영구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액세서리 쪽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체스판이나 유리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품을 발품을 파셔서 구매를 하시면 이런 효과들을 내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탈 소재를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메탈릭 소재 타일 같은 거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이소에서 산 겁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한 소재 그래서 얘를 찰콕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매트하게 나오겠죠 매트한 소재가 아니더라도 이 테이블을 우드톤 테이블로 바꿔 놓고 찍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에폭시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런지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놓고 바닥에 놓고 촬영을 하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조명을 좀 조절해야겠죠 조명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놓고 촬영을 해도 얼마든지 느낌 있는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바닥재나 소품 같은 거를 활용을 하고 찍으면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좀 보시다가 어? 마음에 드는 소품이나 어떤 구두 배치들을 이렇게 스크랩을 해 놓으셔가지고 그것들을 따라서 응용해서 찍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소재나 바닥의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큰 광원, 소프트한 광원을 활용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 메인 광원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죽이기 위해서 반사판이나 다른 보조 광원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조명을 저렴한 조명들로 이렇게 반사로 쓰신다고 했을 때 보조 광원은 클 필요가 없어요 핸드헬드 보조 광원 같은 경우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핸드폰 불빛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정말 고퀄리티의 사진을 엔트리 레벨 M50 같은 카메라로도 얼마든지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디테일이나 고퀄리티의 사진을 예시로 보여드리긴 어려웠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번 촬영을 하면서 미러리스 카메라로 어디까지 찍을 수 있나 하는 챌린지 같은 느낌도 없잖아 들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환경에 찍을 수 있는 스위블 액정과 믿을 수 있는 LCD의 컬러 피드백이 굉장히 좋았고요 저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워크플로우가 정말 도움이 되는 워크플로우를 도움을 주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엔트리 레벨 카메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쇼핑몰 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 점 믿고 구매를 하시고 스타팅을 하셔서 스킬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2편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쇼핑몰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미러리스 가지고 엔트리 레벨이지만 이걸로도 얼마든지 정말 많은 것들을 찍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여기까지 제이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